이거는 이제 옷이 부르고 나랑 옷이 부르고 옷이 부르고 옷이 부르고 옷이 부르고 옷이 부르고 옷이 부르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힘을 주는거 그래서 처음에는 좋아하는 간식까지 이렇게 하는거 이거는 이런거 해서만 이런거 해서만 이거는 뭐냐면 아 이렇게 해서 조절하는구나 맛보게 해주는건데 처음에는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옷이 부르고 다가오잖아요 이런식으로 옷이 부르고 다가오잖아요 다가오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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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에 붙이는 근데 얘가 죽여가는 밑이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옷이 부르고 충동이 부르고 이런거한테 다가오는다 손을 이렇게 다가오는다 그러다가 얘가 안다듬을때 이거로 다가오는다 그 상태에서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 안오죠 이렇게 죽는데 이때 살짝 뒤로 밀어줄거 그래야 이걸 먹으면서 이게 뒤로 이렇게 가는 행동이 쉐이핑 만들어지면서 이런 충동이 느껴졌을때 앞으로 가기보다는 뒤로 가려고 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중요한건 이 상태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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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하고 맞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들어서 다시 한번 가려고 하는 운동을 해주세요. 근데 이거는 결론은 나중에 뭐냐면 뒤몰이 규칙을 이기라면 해물을 향했던 시선이 점점점점점 나한테 올라와요. 이렇게 좀 기다리고 또 하나 이렇게 딱 하다 제가 도면을 위로 올라오는 충동에서 본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에 손에다가 손에다가 오른손으로 시선을 유지해서 위로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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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